오늘은 디저트를 먹으러 가는 날이에요 그래서 아까도 디저트를 좀 먹었고 오늘도 디저트를 부시러 갑니다 그래서 지금 먹으러 간 거는 부츠카도라고 후르츠산도라고 불리는 식당 안에 크림이랑 과일이랑 들어있는 그거 먹으러 갑니다 저기 보이는 다나카산 길을 잘못 들어서 커넥스티에 들어왔는데 저기 길을 잃어가지고 지하철로 타는 걸로 지하철로 타는 걸로 이거 어떻게 들어가요? 아님 제가 찍은 거 어쩔까요? 여기 커피 진짜 맛있다 개 맛있겠는데? 지금 입맛 없죠? 냄새 맡아 약간 살지기 어떻게 먹어야 될까? 여기 있었어 바보야? 아 수하자면 내 거 같을 텐데 응 내 생각도 그래 한 개는 그냥 놔둘게 알죠? 저 이런 거 못 자르는 거? 나 막 자르는 거 그냥 크림 이렇게 그거 먹어 아니 그냥 먹는 게 나은 거 같아 먹방 진짜 촉촉 폭신해 먹방 진짜 촉촉 폭신해 딸기랑 얘는 뭐지? 주황색은? 맛있다 근데 여기가 식빵 맛집 이랬거든요 식빵 맛집 식빵 식빵 그리고 식빵이 진짜 맛있어 솔직히 이거 과일이랑 크림은 그냥 아는 맛이니까 근데 식빵이 진짜 너무 맛있어 식빵 하고 싶을 정도 하카타 리버라인 뭘 이거 오자 이건 뭐지? 이건 차이지? 어쨌든 들어갈까요? 응 고추도 괜찮습니까? 응 고추도 괜찮나요? 고추도 괜찮습니다 고추도 괜찮습니다 고추도 괜찮습니다 고추도 괜찮습니다 아이쌤 아이쌤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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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카레여도 이런 거 모르겠다 모르겠다 엄청 진해 보이잖아 사약 아니야? 약간 콜드브로 같아 색깔은 우리의 보여 맛있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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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맛있어 진짜 맛있어 제가 말차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거든요 맛있는데? 그냥 먹어도 맛있다 우와 맛있어 그냥 먹어도 맛있다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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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 달아가지고 커피 진짜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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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이유가 이유가 아까워 하루라도 그냥을 넘어갈 수가 없지 그렇죠 불안해요 흐흠 흐흫 흐흠 근데 어쩔 줄 알고 바로 왔냐 그윽 흐흐흐 저희 시티니깐 흐흐흐흐흐흐 흐흫 흐흐흫 흐흐흐흐 흐흫 오구니까 더 맛있다고 흐흐흠 양념이 섞어서 팍 올려먹는 게 제일 맛있다. 연어 자체가 맛있어. 맛있어. 맛있다, 연유도. 약간 우유 안 같은 맛에도 우유 같기도 하고. 어때? 맛있다. 맛있어. 삼자, 양파, 양배추. 반면 보여주시오. 개 맛있어. 밖이 진짜 바삭한데? 안에 진짜 엄청 부드러워. 맛있다. 커피 먹고 싶은데 커피도 안 팔고. 아쉬워요. 맛있어. 말차 맛 나는데? 너무 말차 맛 많이 나는데 나는? 맛있어. 맛있어. 군맛이다. 살겠다. 맛있다. 어제 말했던 스타벅스 고구마. 프라버츠노 먹으러 왔어요. 뭐가 깊혀. 고구마 맛있어. 맛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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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는 하늘이 맑아. 어디야? 여기만 위가. 뭐야? 고구마가. 여기다! 아, 저거 맛있다. 저거 맛있다. 너가 마이콜을? 고구마와. 여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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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박이네 커피도 맛있다 비 오니까 따뜻한 거 너무 좋아 푸딩 거기가 진짜 맛있대 근데 커스타드 카라멜 푸딩 그거 먹어야 된다고 진짜? 좋은 냄새나 여기 근데 빗기서 먹어야 돼요? 포장이요 뭐로 먹을래요? 이거랑 녹차랑 이거 이렇게 여기 녹차랑 이거? 그린티 원 서스타드 푸딩 원 이거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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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카라멜? 거구 거구 이거 카라멜이 아닌가? 뭐라는 거예요? 거리를 걸어가면서 먹어서 각도 이해해주시고요 완전 그런 푸딩 느낌이 아니야 녹차 맛 녹차 크림 맛 약간 느끼함을 곁들인 질감이 완전 푸딩 같지 않아 나는 나는 브로우 왜 탱크림 먹는 느낌이요 이거는? 아니 둘 다 둘 다 둘 다 질감이 너무 크림 퍼 먹는 느낌? 제가 크림을 그렇게 안 좋아해서 나도 안 좋아해 이거 완전 그냥 슈크림 맛이야 그니까 진짜 느끼해 전 탱글탱글한 그런 그런 걸 약간 바라고 산 건데 콜라가 졸라 땡기네 진짜